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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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효석 오랜만이야 누나 나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아름다운 시를 쓰고 싶어 안효석 내가 왜 당신 오빠야 잘생기면 다 오빠야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오빠 사주세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만 들어요 페리밥 어따 이 시방 지금 나 때린 것이요 이런 늦었고 없는 놈의 새끼 네가 나 때린 것이냐고 페리밥 그리우 나 페리박이유 내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나도 아직 잘 모릅니다 어디에 안 가뜯어 그가 남동생과 함께 다시 가고 나를 찾아라 그는 나에게 가고 있는지 여기서 사주가 그는 나의 저녁에 그는 나의 주인공이 다 나의 주인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